안녕하세요. 동인간주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뭐 지금 10년간 대선 못 나올 균형을 선고받았잖아요. 2심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뒤집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뒤집어야 이재명 대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 이 편 다룰 때 두 가지 어려운 벽을 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벽은 바로 이 문서. 국토부가 보낸 문서. 이 문서엔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시에서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건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해라고 보낸 문서. 국토부가 협박이 아니라는. 그게 어느 정도 증명된 문서가 나왔는데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공무원 스물한 명이 검찰과 법정에서 공통된 진술.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 공무원 중 단 한 명도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공무원이 없었다. 이 두 가지의 벽을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못 넘은 겁니다. 유죄 나왔습니다. 거짓말이다. 자, 이 건 기억나시죠? 제가 짧게 설명드립니다. 바로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런 백항동의 옹벽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 줬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한 번에 자연 녹지에서 준적으로 네 단계나 용도를 상향시켜 주면서 이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었고 이 아파트를 개발한 민간업자는 큰 돈을 벌었다. 그럼 이재명 당시 성남피장은 왜 이렇게 그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일까? 그 특혜는 바로 측근인 김인섭 씨가 이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측근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선 기간에 벌어졌고 이재명 민정대표는 대선 기간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측근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 준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직무역이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단계나 용도를 올려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말이다 그런 협박은 없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번 1심 재판부는 거짓말 맞다 이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유죄 땅땅땅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아홉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은 무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단 하나도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각됩니다 그 과정 1심 재판부가 왜 이 발언은 거짓말 유죄라고 보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10월 20일 바로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 때 발언 이 발언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본질은 뭐예요? 국정감사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핵심은 저 빨간색 첫 번째 줄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뭐예요? 내가 백현동 개발 용도를 변경해준 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뭐라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왜? 의무조항이 있는데 무슨 의무조항?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발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로 이걸 됩니다 검찰이 짜깁기 기소를 했다 무슨 말이냐 내 발언을 짜깁기 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자 아까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두 가지 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벽이 아까 국토부 문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토부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뭘 뭘 근거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근거로 자 이 조항인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요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 의무조항으로 반영 무조건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가 안 하면 나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어 이렇게 협박했다 그런데 정작 국토부에서는 우리는 이 의무조항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혁신도시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미 공문을 보냈는데 뭘 협박했다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문이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는 백현동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아까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되는 식품연구원이 백현동 아파트가 된 거잖아요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성남시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이전 대상지가 5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 5개를 통틀어서 얘기를 한 거다 이 공문은 백현동 관련된 문거였지만 내가 얘기한 건 전반적인 5개를 다 통틀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백현동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백현동 관련 얘기한 건 이 뒷부분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한 것이다 요구에 의해 한 거는 맞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백현동이고 이건 나머지 건데 검찰이 마치 이 앞에 협박 요것도 백현동 땜에 협박을 받았다라는 걸로 짝입기 기소했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 논리입니다 일심 재판부는요 짝입기 아니다 왜 일 번 무슨 소리예요 자 이건 백현동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왜 질문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돼 있잖아요 백현동 관련해서 물었는데 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통틀어서 합니까 그 답변은 백현동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두 분 두 번째 길게 답변을 하거든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모두 발언 중간 설명 발언 마지막 정리 발언까지 취지는 동일합니다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준 거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역시 백현동 얘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래요 그런데 어쩌죠 자 당시 성남시가 얘기한 지금 뭐 다섯 개 대상지 얘기를 하지만 정작 민간 기업이 주거사 시설을 지은 그런 사례는 백현동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설명 자체가 백현동과 관련된 설명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다섯 개 대상지 중에 네 개와는 해당이 안 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백현동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질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이 발언은 허위 발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는 허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본질입니다 핵심은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무조항을 만들었고 국토부가 그 의무조항으로 성남에 직무유기라는 명목으로 협박을 했냐 의무조항으로 너 이거 안 지키면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했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 이걸 봐야겠죠 그죠 일단 의무조항 얘기를 했냐 직무유기라고 했냐 협박이라고 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의무조항을 쫓아가는데 의무조항은요 실제로 2011년 5월 30일에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조항이라는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의무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백현동권이 의무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서랑설레는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2014년 3월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서 성남시에 있는 식품연구원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민간에 팔기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중앙정부가 국토부가죠 어쨌든 국토부는 식품연구원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난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한 달 뒤인 사월에 식품연구원은 자 이런 이런 법에 이어서 용도를 변경해 주세요라고 성남시에 안을 냅니다 그 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이 들어 있어요 여기 혁신도시법이 뭐냐면 바로 의무조항 얘기하는 그 혁신도시법입니다 그리고 오 월에 이천십사 년 오 월에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은 지금 민간에 매각을 해야 되니까 잘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에 봅시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의무조항에 해당하는 이 법을 언급을 합니다 자 뭐에요 이재명 대표 측은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법 언급도 했고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런 국토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책이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보고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무유기로 협박이라고 표현한 거다 국토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직무유기 문제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당시 이 담당 공무원들이 텃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왜 왜 국토부가 협조 요청한 건 전반적인 협조 요청인 거지 지금 아까 앞서 얘기한 이 의무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의무조항 얘기하는 법을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에서 이 법은 백현동을 콕 집어서 너 이거 안 하면 의무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 이전에 이런 법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의무조항법을 언급한 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다른 도시기획과 공무원도 의무조항은 그냥 지방 공기업이 종전 부동산 원래 있는 부동산을 살 때 살 때만 적용된다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법을 언급만 해놓은 거지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벽 5월에 이런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로 12월에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식품연구원은 이 법에 이 의무조항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건 의무조항과 무관하다는 걸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새로운 사례가 발생 재판부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식품연구원은 그죠? 빨리 이전하고 싶어요 그죠? 빨리 이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 지자체장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면 더 좋아요 그죠? 식품연구원 있잖아요 또 하나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간개발업자 민간개발업자는 빨리 이걸 공공기관 이전에서 아파트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러려면 국토부 장관을 해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면 좋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국토부를 찾아갑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거 백현동 이거 의무조항 적용되는 거 맞죠 국토부 장관이 하라고 하면 성남시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물어봅니다 국토부 공무원이요 아니에요 규정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건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식품연구원 공무원과 민간업자에게 얘기했다고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무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하느냐 백현동 부지 용도적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이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발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측의 세 번째 무죄 주장은 이겁니다 발언에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다 국정감사장이 나와서 질문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좀 과장된 표현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었다 좀 근데 질문 받고 답한 후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과장돼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고의로 발언한 게 아니다 허위사실을 재판부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내리는데 이유는 첫 번째 히스토리가 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의무조항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무조항이 적용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 12월에 아까 제가 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 첫 번째 벽 국토부에서 이건 의무조항에 해당 안 되고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건입니다 라고 공문 보냈잖아요 그 공문을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 국토부에서 말한 그 얘기 문서는 그 의무조항을 얘기한 혁신특별법에 해당이 안 된다 라는 이 보고를 그렇게 답이 왔다라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백현동 의혹은 이 국정감사장에서 갑자기 나온 의혹이 아니라 당시 대선 기간에 이미 백현동 의혹은 불거졌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답변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답변한 거다 세 번째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측은 준비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패널로 패널까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는 이미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이 질문을 할 걸 이재명 대표 측은 알고 있었을 거다 사전에 이런 질의를 할 거라는 답을 준 걸로 보입니다 친명 의원이었으니까 약간 짜고 친 질의응답 같다는 뉘앙스로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은 나머지 여섯 개의 무죄의 이유로 이걸 파고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법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만 밝혀내면 돼요 무슨 법 공직선거법 이백오십조 일항 자 볼게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 관계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아주 구체적으로 뭐 뭐 뭐 다 있죠 요거 하나하나 다 파고들거든요 네 번째 지금 무죄 주장이죠 요중에서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문제의 발언이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이 1번 직무유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직무유기로 협박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토부가 그런데 직무유기라는 건 어떤 사실을 내가 언급한 게 아니라 법률적인 평가 나의 법률적인 평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너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지만 안 왔더라도 직무유기 결국은 국토부가 문제를 삼는다면 직무유기가 너는 분명히 국토부에서 얘기하면 성남시장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너의 직무를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를 삼는다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다 그런 나의 평가다 이 얘기는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다 허위 사실을 이 얘기예요 두 번째 협박 협박이라는 거는 내 감정이다 국토부가 얘기하는 건 국토부는 그냥 협조 요청이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협박으로 받아들이면 그 협박이지 왜 나의 주관적인 감정까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거 내가 느끼기에 나름인데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시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스스로 했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내 인식이지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난 생각해 그렇게 근데 이게 무슨 사실을 내가 거짓말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느냐 주관적인 인식이나 평가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재판부는요 사실 적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유로 이거 붙일게요 자 어떠한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인 판단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구절 어떤 한 구절 직무유기 협박 이어 단어 하나하나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이 발언을 다 고려해서 봤을 때 이건 사실 백현동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걸로 봐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직무유기 협박 이런 것들은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넘어야 할 첫 번째 벽 국토부가 아니라는 문서도 보냈고 또 공무원들도 다 협박이 아니라는 진술이 있다는 그런 증명이 가능한 거짓말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들 오늘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한번 쫓아와 보시죠 사실은요 이 정도로 이재명 대표 측은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이게 무죄라는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정도로 치열하게 이건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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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다 살펴보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계속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자 후보자가 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냐라고 얘기를 지금 검찰은 보냐면 행위 행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밝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위 후보자의 행위 후보자가 국정감수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 이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 행위를 성남시장 때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한 게 없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보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입니다 본인이 한 건 뭐예요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그죠 백현동 부지 관련 용도 변경했다 용도를 변경했는데 내가 용도 변경 안 했다고 거짓말한 적은 없죠 그건 맞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용도 변경을 요구 받았다 직무유기로 협박을 받았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 측 얘기는 뭐냐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어요 국토부가 누가 직무유기로 협박을 했어요 국토부 공무원이 나는 내가 행위한 건 뭐예요 용도 변경을 한 것 그 행위는 허위가 없잖아요 재판부는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봤을 때 당신이 이렇게 받았다고 의무조항으로 용도 변경 요구를 받았다고 직무유기로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행위라고 보고 그 행위는 일반 선거인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 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행위에 해당한다 네 한다 결론입니다 여섯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중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할 때만 처벌해 봤거든요 당선 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다 왜 왜 자 이때 이재명 대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언급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내가 발언한 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요거 경기도지 경기도국정감사잖아 난 경기도지사로서 의혹을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대선 대통령으로 당선되려고 이거 거짓말 안 하니까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 법을 내가 왜 적용받아야 되냐 이 주장이에요 판사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 백현동 거는 성남시장 때 일인데 자 경기도국정감사만 국한된 거라면 경기도지사 때 일로 갖고 물어야지 성남시장 때 일이 경기도국정감사 때 왜 이슈에 올랐어? 당시에 대선 때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국정감사 끝나고 이 글은 왜 올렸냐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국정감사에 마쳤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은 국민의 힘이 도둑이고 저는 청렴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 전에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막 내가 여기 국정감사를 거치면 뭔가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발언은 대선 때 불거진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이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이 발언을 한 게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심 재판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지사이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피고인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받고 여러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의혹에 대응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자 일곱 번째는 또 이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이재명 대표적으로 공표 공개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이걸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막 강하게 공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제한된 시간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6년에서 11년 전에 일어난 일을 즉흥적으로 물어보니까 내가 기억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과장된 표현 조금 더 뭐가 좀 사실과 좀 다르게 보일 만한 표현을 했으니 이건 공표 내가 뭐 의도적으로 아까 고의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의적으로 뭔가 공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표한 거다 왜? 자 아까 고의성 때 비슷한 것처럼 이미 패널도 준비해였고 그런데 이걸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재판부는 기억에서 더듬어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과거에도 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했다면 그 한 거에서 조금 더 과장된 표현 정도 요 정도면 뭐 즉흥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은 뭐예요? 의무조항 그리고 국토부 협박 직무유기 이 발언이죠 문제가 되는 부항이 이 세 가지 단어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작심하고 준비해야 하는 발언이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 발언을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선될 목적으로 의혹에 대응하고자 이 발언을 패널까지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들고 나온 준비해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표 공개적으로 표출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덟 번째 두 개 남았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봅시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덟 번째입니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발언을 해서 선거에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백현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리한 상황에서 이거 내가 유리해지려고 이 의혹 대응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무분별한 의매에서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은 내가 진짜 측근 때문에 해준 게 아닌데 국토부가 해주라고 해서 해준 건데 지금 아니라고 측근 때문에 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한 지위를 되찾는 거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발언을 해서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내 위치 사실 이 정당한 지위를 찾기 위해서 한 말이지 유리해지려고 뭔가 내가 잘 되려고 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런데 재판부는요 이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지위를 되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거짓말했으니까 백현동 발언이 이미 허위로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지위를 되찾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로 어떻게 정당한 지위를 되찾겠습니까 거짓말한 건데 아예 그냥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뭘 문제 삼느냐 하면 여기 중에 방송 자 방법을 문제 삼는 거죠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건 방송에서 지금 발언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정감사 발언은 전 방송에 생중계가 생중계로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 건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래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라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건 방송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왜 이건 방송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감사 자리였다는 거예요 국회가 주관하는 국정감사 활동은 여기 없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 방법에 여기 보면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병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인데 여기에 국정감사라는 방법은 적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방송에 나갔어 근데 그거는 내가 방송에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나는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었는데 찍었어 카메라가 우연히 방송에 나갔을 뿐이야 나는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거예요 방송에서 발언한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촬영돼서 방송되는 것까지 이 방송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송 맞다 여기 방송에 해당한다 왜 이 공표 방법에는 내가 작심하고 나간 방송 출영뿐 아니라 중계방송 지금 국정감사가 생중계되고 있었잖아요 중계방송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도 당시에 자신의 발언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거 알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당시 종천 경기도 국감감사반장이 국감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경기도청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참조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국정감사장에선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본인 국정감사가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당신은 중계방송을 이용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박사님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여러분 오늘 쫓아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워낙 중요한 건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쫙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결론입니다 1심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 국가의 원수를 뽑는 대선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 무죄를 받기 위해 보신 것처럼 아홉 가지의 무죄 이유를 들었지만 1심 재판부는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2심에서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뒤집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전히 큰 두 가지 벽이 있는 겁니다 하나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문서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공통되게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진술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공문을 뒤집을 만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거나 내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새로운 진술을 밝혀내거나 이 두 가지의 큰 벽을 넘지 못하고는 사실 이 정도로는 2심에서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더 어려운 싸움을 2심에서 해야 하는 거고 물론 이 9가지만으로도 2심에서는 재판부가 어? 나는 판단이 다릅니다 라고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얘기한 이 9가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외의 다른 논리를 2심 재판부도 제시를 해야 뒤집어지는 거죠 자 박사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2심에서 뒤집을 만한 뭔가 틈이 보이십니까? 이 1심 재판부의 논리에서 자 그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재명 대표 측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도 퀴즈는 이번 주까지만요 1억 뷰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동인간 뉴스터디가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넘었거든요 그 특집 이벤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수능 있었죠? 이거 뭐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자 동인간 뉴스터디 영역 언어영역처럼 동인간 뉴스터디 영역 주관식입니다 세 문제 이거 맞추시면 큰 선물 나갑니다 동인간 뉴스터디 굿즈를 만들었는데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20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20개 있는 동인간 뉴스터디 굿즈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거겠죠? 1번 동인간 뉴스터디 중간중간에 나오는 브릿지 문구는 뭘까요? 뭐 투더 뭐 뭐 그죠? 두 번째 200회 때 공무로 정한 뉴스터디 시청자 애칭 제가 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 때 세 번째 뉴스터디 최초 공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몇 시에 할까요? 제가 매일 마지막에 말하는 그 문구에 답이 있습니다 자 세 개 다 맞추셔야 돼요 주관식 1번 뭐 2번 뭐 3번 뭐 답 달아주시고 당첨되시려면 이 뉴스터디와 관련된 에피소드 혹은 뉴스터디에 바라는 점 또 이런 것들 같이 좀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 올라갑니다 자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뭐 어제 거에 달아주셔도 됩니다 가시면 20분께 동인간 뉴스터디 굿즈 나가고요 30분께는 커피 쿠폰 나갑니다 총 50분에게 선물 드리니까요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26회 퀴즈 정답 보시고 가십시오 자 특별감찰관 제가 편 따로 한 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의 소속은 어딜까요? 1번 법무부 2번 공수처 3번 대통령 4번 감사원 우와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셨던데요 특별감찰관이 힘이 있는 이유 바로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3번 대통령 맞추신 분 정답 나갑니다 1번 K시리님 자 대통령 소속 아 이분 감사합니다 정치 속풀이 채널도 구독을 완료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직 좀 많이 홍보가 안 됐으니까 채널A 정치 콘텐츠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인간 뉴스터디 그리고 정치 시그널 아시죠? 우리 노은지 부장이 매일 아침에 하는 정치 시그널 두 가지 콘텐츠를 채널A 뉴스 채널에도 보실 수 있지만 정치 속풀에서 훨씬 다채롭게 저희가 구성을 할 거고 앞으로 더 화려하게 준비 중이니까요 꼭 와서 구독해 주십시오 자 캐시리님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정답자님 JM림 아 이분은요 특별감찰관 대통령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도 좀 확대해서 같이 감시하자 제가 국회의원도 원래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처음에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생각 주셨네요 세번째는요 아이디가 나입니다 나 나님 자 요즘 사건 사고 많아서 바쁘십니다 바쁩니다 요즘 1심 선거도 많고 논의가 많아서 그중에서 엄선에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번째 정답자님은 기읍니은 디근리을 미음미읍씨은니 아유 어이 그거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자 3번 맞춰주셨고요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셨대요 특별감찰관 새로 생기는 걸로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라는 거 혹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요 자 마지막 다섯번째 정답자님은 제임스쿠림인데요 이 박사님 무조건 공부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 중에 궁금한 건 특별감찰관 추천인 3명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나요? 못 넘어가죠. 이거는 국회에서 무조건 3명을 추천해야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2인만 추천하면 안 되냐. 이게 왜냐하면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당이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할지 안 할지 좀 지켜보죠. 자 어쨌건 다섯 분 축하드리고요. 꼭 선물 받아 가십시오.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가셔서 커뮤니티만 찾아가시면 정답자 그리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동인과주 스터디 유적재수 1억 뷰 특집 수능 이벤트도 꼭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